파이팅! 3번 배트, 83번 경기입니다. 3번 배트, 83번 경기. 집중해서. 자, 좀 더 흔들어봐. 스프라이스. 뒤로, 뒤로, 다리, 뒤로. 다리. 왼손, 왼손. 나이스. 조심, 조심. 브러치, 나이스. 잘 망했어. 나이스. 뒤로 끌어야지, 뒤로 끌어야지. 뒤로 끌어야지. 하고 발목 잡아야 되고. 뒤로 더 끌어, 뒤로 더 끌어야 돼. 나이스. 자, 민찬아 크로스페이스 만들고. 형 점수 들어갔어요. 민찬아 너무 뜨면 안 된다, 너무 뜨면 안 된다. 형 발목 조심하고. 민찬아 오른손 겨드라이드로 들어가서 뒤로 쭉 빼봐. 그렇지. 민찬아 요새 수업한 거 있잖아. 오른손 겨드라이브 하고. 오른손 세워, 오른손 세운 거. 그렇지. 크로스페이스 제대로 만들어. 크로스페이스 제대로 만들고. 상대기 힘들다. 상대기 힘들다. 그렇지. 오른손 쭉 올려. 오른손 쭉 올려. 나이스. 그렇지. 그렇지. 다리. 이제 5분 남았습니다. 민찬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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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우리 이제까지 연습하고 있잖아. 연습하고 있잖아. 다시 겨드라이브 하고. 다시 겨드라이브 하고. 다시 겨드라이브 하고 쭉 올려. 그렇지. 민찬아 반대쪽으로 무릎 틀어대고. 반대쪽으로 엉덩이 세우면서. 형님 엉덩이 한 번 세우고 팁시다. 엉덩이. 형 압박. 왠. 그렇지. 크로스페이스. 그렇지. 다리. 그렇지. 민찬아 너무. 다리 밀면 겨드랑이 파인다. 겨드랑이 안 파이게. 그렇지. 나이스. 크로스페이스 제대로 만들고. 전부 들어갔다. 형. 크로스페이스 하면서 상대 힘 빼놔요. 민찬아 9대0이다 지금. 뒤집어주마. 나이스. 손짓고. 손바닥 찍고. 형님 상대 손 올라오는 거 잘보고. 왼쪽 손 고립되어 있는데. 민찬아. 그 손 고립시켜 그렇지. 그 손 고립시켜. 형님. 나이스! 제대로 제대로! 올라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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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다리 찢고! 다리 찢고! 나이스! 끌고 끌고! 나이스! 나이스! 눕혀요! 압박! 나이스! 눈치 너무 좋다 민찬아! 민찬아 상대방 힘 받았다 지금! 압박 조금만 더 해봐! 크롭패스 만들고! 민찬아 다리로! 크롭패스 준비해! 다리 걸어! 다리 걸어! 형 이제 왼쪽 손에 뭐 해봅시다! 상대 힘들다! 다이스!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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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호 선수 1번에 다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.